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 못해서 그냥 인생 공연 인생 영업 인생 영업 그때 홍콩에서 SM 오디션이 있어 그래서 그냥 해보고 봤어, 바로 SM 봤어 와 오디션 보고 있는 거야 가수야 프리패스, 인션의 패스야 노래 뭐 불렀어, 오디션 때? 이거 진짜 대박이야 너만 대박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와, 이거 다리 긴 거 보세요 야, 그때 진짜 안무도 준비 안 했어 그럼 그냥 프리 포즈 나와서 한 포즈 한 포즈 두 포즈 그리고 마지막 프리 포즈 그래서 바로 됐어? 네, 바로 됐어 노래 안 하고 춤도 안 추고? 네네네네 춤 이렇게, 춤 이렇게 이렇게 했어 비주얼이 워낙 뛰어나니까 얼굴이 지나가다가 캐스팅되지 자기가 잘생긴 걸 아는 거지 저 오디션쯤이야 뭘 준비해, 뭐 이러면 그냥 된 거 아니야 원 포즈, 투 포즈 맞아, 맞아 왜 가수로 데뷔했어? 나는 그때 좀 방황을 했어, 사실 회사에서 같이 방황할 뻔한 거지, 그러니까 방황을 하다가 진짜 정말 운 좋게 B형을 만나게 된 거지 B형을 만나게 된 거지 어떻게 해?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 친구 오디션 따라갔다가 캐스팅 했다가 진짜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B형이 나를 딱 보더니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랬어 처음으로 한 번 해볼 수 있냐 노래는 막 했어 춤을 출 수 있겠냐 춤을 막 췄어 무용했으면 선이 더 잘했을 거 아니야 춤 잘 춰 저 친구는 내가 어릴 때 보는 것 같다 딱 이러면서 조만간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고 나는 갑자기 얘네가 이제 데뷔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막 연락이 와가지고 야, 그러면 같이 엠블랙으로 데뷔하자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랬어 내가 회사를 들어왔는데 B형이 있어 B형이 있어 그러니 농아야 우리 회사 와서 나랑 같이 할래? 그래서 챙겨주더라고 서로 그리고 성장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겠다 그렇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딜 가서든 제일 친한 사람을 되려고 하면 무조건 잊어 니넨 진짜 진입 형은 가수의 꿈도 원래 있었던 거야? 원래 오디션을 많이 봤을걸? 가수 공기가 그렇지? 가수 오디션? SM SM 떨어졌어? 떨어졌어 와우 SM 안 되네 안 되겠네, 이 회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데뷔춤에 되게 유명했는데 SM이 왜 토요일마다 오디션을 맞아, 나 공개 오디션 봤어 그 오디션 보려고 그때 창원에서 막 올라오고 나도 강원도에서 올라왔는데 좀 더 멀걸? 이유도 오디션을 본 거야? 나 오디션 많이 봤었어 유명하잖아 어디서 떨어뜨렸다며 JYP에서 JYP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형 진영이 형이랑도 안 좋아? 아니 너무 웃기잖아 지금 아이유를 옛날에 아이유가 오디션 보러 가는데 아이유를 떨어뜨렸다는 게 너무 웃긴 너무 절실하고 너무 하고 싶었어 JYP에 들어가고 싶었고 누굴 뽑냐는 건 중요하지 않고 어? 원더걸스 멤버? 나랑 상관은 없지만 JYP 오디션이야 아니 근데 지원 자체가 가능했어 왜냐면 누가봐도 그냥 남녀 이런 게 없었어 그냥 원더걸스 멤버가 오디션했지 그래서 울산을 갔는데 그 여성분들이 쫙 줄이 서있어 그쵸? 걸스니까 근데 한 20명에 한 명씩 남자가 껴 있더라고 진짜로? 나 같은 친구들이 있었던 게 있어 아 진짜? 그 친구들 보고 용기 내서 줄이 서있었지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기다려서 올라가서 오디션 봤지 반항이 바로 떨어졌지 근데 원래부터 JYP였어? 근데 나는 이상하게 JYP에 어느 순간부터 약간 신뢰가 생겼어 내가 뽑히기 전부터 이게 돈이 또 많이 들 거고 어찌됐든 그치 여기서 내가 판단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엄마 아빠 고생 시킨다 판단 잘해라 중학교 1학년 땡금 초등학교 1학년 땡금 그랬어 작은 기획사 엔터테인먼트에 오디션을 보러 가자 싶었어 근데 가서 나는 내 실력을 알잖아 만약에 나를 합격시키잖아 너네는 가짜야 이걸 내가 기준으로 대응한 거야 왜냐하면 나는 아직 내가 부족한데 그래서 갔는데 합격이 된 거야 근데 딱 아니다 나니까 좀 그런 거야 조금 뭘 지불해야 된다 배우기 나면 맞아 맞아 진짜 많았지 딱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JYP만 봤어 저 나이 때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봤는데 떨어졌어 떨어질 수 있어 근데 그럼 아직 안 된 거지 다음 6개월 때 보자 난 실력 더 올라가 말하는 것도 진영이 형 같아 방금 표정도 아직 안 된 거지 안 되는 거 이것도 너무 진영이 형 같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춤선도 그렇고 그때 합격했잖아 그때 기분 너무 좋았겠지만 아직도 생생하지 그때 기억나지 않아? 이렇게 됐었어 전화가 왔어 JYP에서 저희 우영 씨랑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 계약을 할 때 보통 회사 인턴 가듯이 3개월 정도를 보는 계약이 있어 약간 짧게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싶다고 근데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도 똑같이 부산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 그냥 거울 앞에서 딱 전화 끊고 아,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나 딱 10분 뒤에 아, 저희 제 앞인데요 그냥 전속 계약하고 싶다고 바로 10분 안에 회의를 하고 다시 그냥 빨리 얘 잡자 이렇게 됐나 봐 뭐가 근데 나는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야 안 믿지 그 매일매일 걸어왔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으로 되는 거 같은 거야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만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그런데 그렇게 떨어뜨리듯이 그게 JYP에서 처음으로 공채 오디션이라는 게 생겼어 공채 오디션의 일기에 1등이 나였고 2등이 백예림 거기에 친구들이 엄청 많았지 바로 그럼 전속 계약을 한 거야? 어린 나이에 진짜 대단하다 그렇지 내가 실력이 부족한데 날 합격시키면 나는 이걸 내가 거절할 거다라고 마음을 딱 정하고 갔다는 게 멀쩡이 넘쳤네 아, 대단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하늘이하고 나하고의 추억이 있어 어? 하늘이가 처음 오디션을 봤을 때 내가 심사위원이었어 안 뻥치지 마 브로스 멤버였어? 무슨 오디션을 봐? 스톰 모델 선발대회에 이제 오디션을 봤고 스톰 이기지? 그때 내가 이제 심사를 했거든 왜? 형이 왜 심사를 했지? 나는 가수를 뽑기 위해서 나는 이제 심사를 하겠다고 했고 그 브랜드에서는 모델을 뽑기 위해서 심사를 했고 근데 내가 진짜야? 그때가 너무 기억이 나는데 내가 디스의 김성재 씨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맞아, 맞아 진짜 좋아했는데 친구가 어느 날 야, 너가 좋아하는 김성재 사진 있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너무 좋아 이러는데 그 밑에 스톰 모델을 뽑는다라는 딱 그래서 정말 만나보고 싶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모델은 김성재 씨와 이재희 씨 김남진 씨 이렇게 모델이었고 2기서부터 이제 심사를 본 거야 거기에 이제 하늘이가 나왔고 형이 하늘이를 뽑았어? 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줬어 난 저 친구를 무조건 가수를 시켜야겠는 거야 나는? 아, 큰일 날 뻔했어 실제로 보고? 그냥 요정인 거야, 요정 상민이 형이 캐스팅했으면 브루스에 갔었겠잖아 하늘이가 노래를 잘해? 아, 못해 노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수를 해 야, 그 당시에 여운이들 노래 잘 못했어 아니, 진짜 여기서 여운이가 왜야, 여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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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운이는 연기자가 되고 싶었어 여운이도 근데 이제 여운이는 너무 가수로서 꼭 필요한 캐릭터인 거야 여운 누나 또 나오겠다 깜짝 놀라서 힘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제작자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그 회사 측에서는 보고 있어요 하늘아, 미안한데 대충 고맙다고 아니, 하늘아, 사실 나 이야기가 길더라도 이해해줘 그래서 내가 가수를 시키길 원했어, 사실은 그래서 이 친구한테 노래를 시켜도 노래를 안 해 춤을 시켜도 춤을 안 춰 모델 할 사람한테 자꾸 노래하라고 그러고 하늘,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했어? 모델이 됐니? 그날 합격... 바로 첫 오디션은 너무 좋았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 대명이는 혹시 연극 이런 거 안 했어? 나도 했었지 나도 예전에 극단했었는데 사실 시원이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 아, 너무했다 같이 공연을 안 했는데 공연을 안 했는데 빨래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을 이제 오디션을 최종 때 딱 갔는데 누가 봐도 방탄 아저씨가 있는 거야 한 발 남은 아저씨가 그런데 저 아저씨가 여기 왜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표님이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떨어졌어 그리고 내가 또 오디션을 본다는 걸 알고 또 봤지 또 방탄 아저씨가 있는 거야 또 막혔어 또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이번 영화 국제수사 할 때 야, 또 떨어뜨리려고 했어? 그때 우리 실패한 거지? 물어봤어? 어, 만났거든 그랬어요 형, 저 기억나요? 저 그때 오디션 봤었을 때 막 얘기했더니 내가 배워보는 눈이 좀 없어 그러더라고 희원이가 극단 대표였어? 희원이가 지갑이었는데 점수를 갖다가 주는 한 사람이야 아, 여러 사람 중에? 어, 연출, 작곡가 뭐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희원이가 좀 잘하지 그랬어 맞아 몇 점 줬어? 어? 형은 몇 점 줬어? 아니, 나는 만점 줬지 기억나, 근데? 대명에 왔던 거 몰라 아니, 만점 줬 땜에 다 만점 준 거야, 그러면? 만점 줬 땜에 몰라 아니, 근데 사실은 이 뮤지컬은 여덟 명이 나오는데 한 천 한 삼, 사백 명이 지원을 해 그니까는 내가 그때 떨어졌다 라고 말한 사람을 한두 명 만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겠다 작품들 많이 했지 소라도 그, 써니 써니 야, 관중 관심 들었잖아 아, 써니 장난 아니잖아, 써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 아! 이런 현상 안 치우지? 미친 안녕 서니는 오디션 보고 캐스팅 된 거야? 아니면은 맞아, 오디션 봤었어 진짜? 어 최대한 긴장 안 하고 자연스럽게 봐야겠다 그래서 감독님 사진을 컴퓨터 모니터에다 이렇게 해놨었어 그 맨날 보고 인사하고 긴장 안 하려고 아, 나도 인사하고 낯설지 않게 모든 감독님들의 프로필 사진은 다 이렇게 돼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뭔가 이렇게 심각하고 본회하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인상이 아, 감독님이 너무 귀여우셔서 빵 터져서 진짜 연기를 못 할 정도로 빵 터졌는데 그게 되게 패기 있어 보여요 웃다가 캐스팅이 된 거야? 맞아, 맞아 웃어서 캐스팅 됐고 역할 이름이 하춘하면 딱 영철이 형인데 나잖아! 무슨 일이야! 더블 캐스팅 될 뻔했네 뮤지컬이었으면 더블 캐스팅이야 미친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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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